하영호님, 봉크님 항상 영상 잘 보겠습니다. 전사 유니폼 별로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 추천... 아 그거 없어요. 전사 유니폼 자체를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사 유니폼이 별로인 이유는 전사 유니폼을 전사를 찢기 위한 원단 자체가 고급 원단에 예를 들면 베이프처럼 이렇게 말록달록 조직 패턴이 들어가니까 메시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잘 못하니까 그래서 되게 질이 안좋아요. 제가 이제 원사 하시는 분들하고 옛날에 얘기를 들어봐서 원사 질을 높일 수 없냐. 왜냐하면 원사 제품 원단이 다 똑같아 가지고 근데 그 원단에 땀이 잘 배출이 안 돼요 실제로 폴리스텔인데